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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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Go 하고 있습니다 We are going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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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엊그제인가? 형들이 했던 게 네 엊그제? 어제였나? 어제는 아니에요 엊그제 엊그제 아무튼 Moving Studio 오늘 형들을 이어서 저희 세 명이 딱 했는데 일단은 사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기할 정도가 아니라 약간 그거 같아 Mission Impossible 보셨어요? Mission Impossible 알아? 그 차가 갑자기 여기서 디디디디디디 완전 하이 테크놀로지의 스튜디오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네오 약간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뭐 있어요? 고급진? 고급진? 사실 형들 하는 거 좀 봤는데 부러워 보였어요 부러웠어요 사실 다음에 또 다른 드림 멤버들이 할 수 있게 일단은 여기가 현대 SM 엔터테인먼트 콜라보 한 Moving Studio 라는데요 굉장히 화려하죠? 네 화려합니다 약간 영어 발음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 이런 거 방송하니까 약간 영화 찍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그 약간 아까 사실 들어올 때부터 느꼈는데 그 뭐지? 가죽 이거 시트 냄새 어 맞아요 이거 굉장히 새 거라는 느낌이 뭔가 들었어 그 새 거 마이크 있는데 ASMR 이걸로 나와요? 아니요 안 나온대요 깜짝이야 그냥 우리 목소리 크게 해 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지금 참 카메라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우 여러분 우리가 V LIVE를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V LIVE를 하고 있어요 뒤에 보이시죠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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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? 이동 중 이동 중 이동 중? 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안전을 위해 안전 벨트를 세 명 다 메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금 음악 중심 첫 방이자 막방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하죠? 네 끝내고 마치고 바로 또 이렇게 차로 옮겨서 했는데 일단은 음악 중심 처음으로 나온 우리 GO로 나오는데 어땠어요 얘들아 GO로는 음악 중심 처음이었으니까 오늘 되게 팬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또 되게 멋있게 세트도 해주셨고 맞아요 카메라도 되게 다양하게 그거 봤어요 그 옆에 그 아 맞아 그걸로 카메라 거기 뒤에 카메라 철장 같은 게 있어서 맞아 맞아 그때 네 파트 아니었냐? 아니 우리 사비 할 때 그 V LIVE를 잡아주셨는데 진짜 약간 음악 중심 카메라가 이번에 굉장히 신경 써주셔서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재민이는 어땠어? 아 저는 일단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감격?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진짜 감격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한번 V LIVE에서 팬분들의 그 응원법을 한번 언급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팬분들이 진짜 그 인이어를 끼고 있는데도 그 안으로 다 들릴 정도로 그냥 아 그쵸? 다 외쳐주셔서 네 할 때 힘 진짜 많이 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제 이어서 그러니까 그 V LIVE의 목요일이었고 그 다음날이 어제 첫 뮤뱅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구호를 하면서 서준 녹화를 했잖아요 응 어제가 처음이었고 이제 오늘이 둘째 날이었는데 오늘도 정말 멋진 구호와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요 드림 사실 나는 쩔어주자 화이팅! 한 번 더 해볼까? 형 안 해봤어요? 나는 쩔어 요 드림을 많이 하니까 아 난 약간 요... 아 그러면 팬 여러분은 사실 저희가 아직 많이 해보진 않아서 계속 할 때마다 요 드림을 했는데 이번에 약간 좀 재밌는 걸로도 해볼까? 다음에 뭐? 예를 들어 요 드림 말고 야 드림!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팬분들이 야! 쩔어주자! 이렇게 하실까요? 가끔씩 마크 형이 필받으면 갑자기 노래를 해요 해봐요 요즘 쩔어주자 쩔어주자 사이팅 다음에 좀 이런 게 많이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게 해봅시다 오늘 마크 형 음악 중심 음악 중심 MC 3회차? 맞아 오늘이 딱 세 번째였어 어땠어요? 일단 형 형 형 형 형 형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소울을 좀 더 늘려주면 안 될까요? 맞아요 사실 오늘 딱 끝나고 나서 애들이 다 피드백을 해줬는데 내가 그때 뭐 그때 이제 같이 하는 미나한테 사탕을 주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소울 없었다고 진짜 아직 MC가 아직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직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데 좀 점점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오늘 그 뭐지 드림이랑은 처음으로 이제 음악 중심이 와서 MC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 은근 의식했어 우리 왜? 약간 애들 보고 있으려나? 왜냐면 형들이랑 있을 때도 형들 보고 있겠지? 막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오늘 그것도 잘 봤어요 안되나요 안되나요 이거 좀 더 재밌게 하려 했는데 생방 딱 하니까 좀 뭔가 얼어가지고 안되나요 이렇게 정석으로 했어 스웩 안되나요 안되나요 하려 했는데 야 그것도 봤어 나 We're so young We're so 이거 한 거? 네 봤어요 사실 이건데 나 일부러 이렇게 잘했지? 그게 뭐예요? 안 봤지? 안 봤지? 우리 소개하는 멘트가 있었어 잘했는데 자유 자유 자유분방? 자유분방하고 패기 남친의 AST 드림의 컴백 무대와 이런 게 있었는데 We're so young 했었는데 못 봤어? 못 봤어? 잘했어 잘했어 네 네 사실 다 나 하면서 그거 했다며 아 맞아요 그래서 바빴구나 맞아요 어땠어? 이거 할 때 오늘 그 댓글 있었어요 그 그 뭐였지? 뭐죠? 제가 지금 해찬이가 재밌나요? 런쥔이가 재밌나요?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당연히 마크 어? 알겠습니다 당연히? 해찬이랑 썼단 말이에요 당연히 당연히까지요? 근데 웃긴 게 런쥔이가 이거 트위터 그거 팬들과 얘기하고 있을 때 똑같은 거 제노가 해찬이가 더 재밌다고 했는데 런쥔이는 누가 더 재밌나요? 그래서 뭐라 했어? 걔는 뭐라 했어? 못 들었어요 못 들긴 했는데 솔직히 NCT DREAM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을 내가 알아냈어 재밌는 사람은 재민이지 오케이 다시 할게 방금 못 들으셨던 거 같아서 버퍼링 때문에 못 들으셨죠? 잠시만 네트워크가 약간 좀 안 좋습니다 불안정해서 못 들으셨죠? 왜? NCT DREAM에서 제일 재밌는 근데 재민이가 제일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재미없지 이름부터 재민이니까 한번 재민이 얘기해주세요 옛날 옛날에 아니 잠깐만 아닌 거 같아 시작부터 아닌 거 같아 시작부터 아닌 거 같아 그래도 한번 해줘 우리가 반응해줄게 옛날에 어떤 할머니께서 그 식사를 만들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 잼이 있었어 꿀잼? 꿀잼이었어 스토로베비 잼 여러분 방금 잠깐 끊겼죠? 꿀잼이었어 딸기잼이었어 네? 됐어 됐어 두 사람 나 여기 안 있을래 솔직히 NCT DREAM 그 뭐지? 막 누가 꿀잼 누가 노잼 솔직히 이런 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 저는 노잼 맞아요 사실 저도 노잼 맞아요 얘는 저는 유잼 딸기잼 맞아요 근데 저희는 핑크잼 어쨌든 다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재밌기 때문에 사과 없습니다 근데 멤버들이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핵 노잼인 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노잼이어서 또 미력이 있어 솔직히 노잼 노잼 캐릭터들도 있어야 재밌는 캐릭터들도 살고 어? 우리 위로? 윈윈윈 지금 위로하는 느낌?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대기실에서 좀 재밌는 그런 얘기 같은 거 없었어요? 아 나도 있었던 거 오늘 막 형이 우리랑 많이 같이 있지 못했어요 맞아요 나 같이 있지 못했는데 아 그건 있었어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전 녹화를 좀 일찍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비어 있어가지고 차에 가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내가 듣기로 재민이가 너무 히트를 켜놔가지고 재노가 땀 흘리면서 잤다고 진짜 사전 녹화 끝나고 땀 흘리는 정도를 흘리고 잤어요 아니 이제 내가 따뜻한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따뜻한 걸 좋아해? 형 그거 얘기해도 돼요? 오케이 아 맞아 뭐죠? 뭔데 뭔데? 형이 얘기할래요? 아니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할게요 그래도 말 얘기한 김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음악중심 이게 음악방송 이게 일찍 뭐 할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출발해야 할 시간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마크래곤이 늦잠 잤어요 늦잠 잤는데 네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피곤하잖아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럼 이 기회를 틈타서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그럴까? 거기 어디예요? 진짜 리얼로 음악중심에서 가는 길에 지금 완전 진짜 리얼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냐면 성산대교 아니야 마크 많이 자 솔직히 저기 있는 거 읽었어요 많이 잤? 너무 많이 잤어요 오늘 잠깐만 이거 얘기해 줘 노잼길만 걷자 NCT 안 돼요 이거 뭐야 이거 했었어? 뭐야 뭐야 아 아 맞아 오늘 그 해찬이가 카드를 갖고 와서 카드 게임을 했는데 그 사실 그 위험활동 때 카드 1인자 2인자 막 이렇게 정했던 거 알죠? 맞아요 내가 1등이었나? 아니면 누가 1등이었지? 해찬이가 1등이었고 제가 2등이었고 그 뒤로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마크우리 아마 걸치 아마 걸치 아니에요 천러예요 아 맞다 천러도 있다 천러 망근이 잘 져요 맞아요 그냥 막 재미 뭐지? 저번에도 어제도 그랬고 뮤뱅에서도 그랬고 대기실에 좀 시간이 나면 막 이런 게임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벌칙까지 해가지고 재민이랑 런진이가 우리 음영수도 사줘가지고 재밌었어요 한번 해볼까요? 아 나 진짜 못해 이거 진짜 나도 진짜 못해 한번 해볼까요? 나 이거 진짜 못해 오케이 일단 제민 하나 제민 제노 넷 제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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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둘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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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마크 제노 셋 제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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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제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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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둘 마크 마크 제민 하나 제민 솔직히 나 틀릴 줄 알았어 분명히 우리 어제 할 때는 역시 음료수가 걸렸기 때문에 어제 다 못됐어 확실히 긴장했어요 맞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 말하네 여러분 자기 이름 말할 때는 약간 그 떨릴 때 그 생각이 안 날 때 자기 이름을 부르게 돼 그 생각이 안 날 때 자기 이름을 부르게 돼 한 번 휴대 내려볼까? 네 오늘은 정확히 5시 48분 엔나나 엔나나 지금 엔나나 대신 지금 잠시 재훈이 형과 잔이 형을 자리를 대신할 저희 제노 마크 제민이가 왔는데 오늘 설마 동심드림인가요? 네 오늘 동심드림인가요? 사실 많은 사연들이 왔었는데요 네 오 야 느낌 있어! 느낌 있어 좋다 나도 한 번 해봐 약간 라디오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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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일단 네 오랜만에 이 이 시간에 저희 엔나나를 들어주실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의 추천곡은 정말 많은 힐링이 될 저희 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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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우 고우 듣고 계시는 많은 청소년 친구들 저희 고우를 듣고 힐링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항상 반항심이 많이 생기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저 지금 공감대가 있는 그런 얘기 일단은 여러분 고우 아 일단 나 이번에 고우가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잖아 근데 오늘 음악중심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고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뿌듯했어 아 그 오늘 맞아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이거 아 내꺼 떼졌다 없어요? 떼졌어 너 있어? 저 있죠 일단 Y 오 요 요 요 사실 어제 그 영상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뮤뱅에서 또 이게 스타일 저희 또 스타일을 이번에 추가했거든요 이어서 읽으면은 일금형 숫자에 맞춰서 그 메시지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? 요 드림이었나? 맞아요 어제가 요 드림이고 오늘은 요 드림 오늘은 요 제가 S였는데 오 좀 떼졌네요 아 MC 때문에 뗐다 MC 때문에 뗐다 아 MC 때문에 뗐다 나 내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대 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아 네 오늘 네 김수은 님께서 NCT 2018 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가는 거예요 계속 네 마크 인생술집 예고 봤는데 너무 기대돼요 사실 나도 순간 잊었던 인생술집의 촬영이었는데 20살 됐어 나 진짜 나 20살 됐어 대박이지? 진짜요? 아니 대박 이게 진짜 가끔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는 게 가끔 우리 애들 재민이 뭐 제노 막 해찬이 뭐 애들 보면은 진짜 막 서로가 뭔가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우린 너무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진짜 해찬이가 저번에 나한테 와 형 성인이야?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내가 반대로 야 너도 내년이면 성인이야 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인생술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술을 먹는 걸 떠나서 술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 리허설도 했단 말이에요 막 매니저 형들이랑 멤버들이랑 그 숙소에서 저는요? 자 내년에 내년에 네 그래서 했는데 일단 인생술집 예고표 나도 봤는데 아 너무 많은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열심히 찍었는데 너무 막 희철이 형도 그렇고 같이 나온 선배님들이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거의 웃다 끝났어요 근데 솔직히 10대 마크 형이나 20대 마크 형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실 나도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건 그냥 아 성인이구나 단지 좀 그 운전 솔직히 나는 이번 뮤비 때 형이 차 운전대 앞에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어 솔직히 잘 어울렸어요 진짜?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막 그 차에 눕고 쓰고 막 다 해가지고 댓글 좀 읽어드려요 근데 재민이랑 재노랑 해찬이랑 런쥔이 또 이제 내년에 성인인데 어때 어때? 솔직히 똑같을 거 같지? 네 런쥔키부터 똑같을 거 같아 똑같을 거 같아 그럼 형 그 네 이 에세이크 어 네 잠깐 아 맞다 이것도 있다 뭐야? 주간 아이돌 어땠어요? 와 주간 아이돌 대형 프로젝트죠 재민이가 한번 얘기해줘 많이 어려워 하셨어요 재민아 어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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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간 아이돌 진짜 근데 이런 거 말해야 되나 다 얘기해 다 얘기해 제가 대표권 선배님 주간 아이돌 하시는 게 저희 촬영이 마지막이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촬영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긴 했는데 그걸 떠나서 주간 아이돌 보시면 저희 NCT의 세계관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너무 많은 걸 얘기하진 않고 주간 아이돌 정말 NCT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거 같아요 네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이해하느라 이해하느라 힘들어 하셨다기보다 똑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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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슬슬 한강이 보이고요 역시 멋있다 한강 차에 타면 굉장히 잘 잔단 말이에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이제 음악 방송이 끝나고 나다 보면 잠이 그리고 잠이 차에서 제일 잘 오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진짜 잠이 차에서 제일 잘 울지 않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긴장이 약간 풀리고 이제 앉아있기 때문에 슬슬 눈이 감겨지는데 오늘은 또 이게 시즈니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잠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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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 그 고음원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굿개기? 네? 무슨 얘기인가요? 그... 그 삽 입으면 고! 고! 이거 이거 되게 이거 있잖아요 그 애드립? 네 그거 누구게 올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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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잘생길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어 형이 설명해 주세요 일단 네 재민이가 젭이가 이번에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을 만한 애드립 그리고 좀 거친 톤으로 나온 소리들을 많이 거의 다 애드립을 깔아놨어요 근데 이제 디렉 해주신 저희 유영신 이사님도 그렇고 너무 잘해서 그걸 엄청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음악에도 넣었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거에 맞춘 안무도 있어서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나면 이제 내일 음악 방송 보고 거기에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또 보시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부를 테니까 네가 그 애드립 해? 잠깐만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못생기실 수도 있어요 못생기실 수도 있긴 하고 약간 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귀도 아플 수도 있어요 오케이 해볼게 아 잠깐만 어때요? 아 일단 처음부터? 아 형 그럼 내가 로고 깔게요 오케이 let's go 파일 we'll be screaming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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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방금 웃었는데 진짜 음원으로 또 다시 휴지미도 한번 다시 웃어요 진짜 진짜 좋게 나와가지고 고 느낌을 좀 더 살렸고 전에도 우리 연습하면서 이제 찍을 때 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찍기 전에 항상 한 번씩 go go 이렇게 해야 힘난다고 해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힘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진짜 활력소입니다 근데 진짜 잘했어 솔직히 연속으로 몇 번 할 수 있어? 이거요? 약간 아프지? 네 아파요 단점이 있으면 이걸 라이브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아니야 근데 라이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? 라이브 할 수 있잖아 너 했잖아 했는데 춤추면서? 알 수 있지 제노 할 수 있어 제민이도 할 수 있어 제민이도 했을 때 있어 제민이도 했는데 제민이 약간 잘하는데 제민이 약간 표준 가치 있죠 뭐 하는 게 약간 제노 같은 경우는 go 이렇게 하는데 제민이 약간 go 표정까지 같이 해가지고 저번에 라이브 연습 봤는데 진짜 웃겼어 걔 그렇다고 근데 그 제 랩 파트 끝나면 끝나면 막 go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크 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민이 랩 부분 그리고 이제 제노 랩 부분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맞춰서 약간씩 애드립 저도 하긴 했는데 그건 근데 약간 go랑 좀 달라 그 후렴에 나오면 근데 그것보다 오늘 음주 형 라이브였는데 어땠어요? 좋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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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아 네네 맞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들었어요 사실 go 오늘 그 음악중심 카메라도 그렇고 너무 멋있게 잡아놔가지고 사실 우리 다 약간 긴장했었어요 처음에 라이브도 그렇고 긴장해가지고 아 뭔가 멋있게 잡아주신데 우리도 멋있게 해야 될 텐데 근데 거기에다가 라이브도 있어가지고 약간 긴장했는데 그래도 동사임이요 정말 대단한 댓글을 봤는데요 얘들아 너희는 포카 셀카 빠꾸? 빠꾸 안 당했어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 이거 너무 약간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팬인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셀고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사실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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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재민이 셀카 잘 찍잖아 네 진짜 재민 셀카 잘 치죠? 아 진짜요? 응 아니에요 야 솔직히 재민 셀카 잘 치고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인준이 이마에 꽃가루 붙은 거 봤나?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아 재미... 아 런쥔이가 사실 그거 걱정했었어요 그게 사전업과 세 번째 거였는데 아 이걸 과연 쓸까 했는데 솔직히 그 꽃가루 쏜 게 세 번째 캐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잖아요? 예 네 마크랑 재노 셀카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의 셀카를 항상 다 모아놨다가 이제 저희 셀카를 좀 잘 정리해 주시는 또 SM 직원분이 계시는데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시는 분이긴 한데 우리의 셀카를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많이 늘었다고 근데 이거는 진짜로 많이 많이 찍어봐야죠 많이 찍어봐야죠 못 들었는데 형만 들었어요? 같이 웃어야지 아니 뭐요? 이해 못 했잖아 뭐가요? 뭘 들었어요?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방금 그 직원분이 셀카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줬다고 했는데 걔는 그 말을 못 들었다는 얘기지 두 번째 말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다시 암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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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카는 진짜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많이 해봐도 좀 모를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번 앨범 이번 앨범에 들어갈 포카도 저희 많이 열심히 찍어놨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어떤 게 포켓인지 우리도 몰라 포카의 화장실 셀카도 마크 형 마크 형 과거 사진을 보면 화장실에서 셀카 찍은 게 굉장히 많죠 용기에서 이렇게 딱 찍었잖아 그냥 쓰레기 있게 이렇게 딱 바람쥐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때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뭔가 더 약간 사람 되게 다른 의식 생각 안 하고 그때 진짜 화장... 당당한 거 당당한 거 좀 더 당당했을 때여가지고 근데 형 진짜 물어볼게요 왜 하필 화장실 끼었어요? 모르겠어 근데 그런 큰 거울은 우리 집에 없어가지고 큰 거울 있을 때가 화장실 밖에 없어가지고 그럴 때만 찍었어 근데 어릴 때 셀카 가는 거 안 찍었어? 그래요? 저는 핸드폰의 앞면에 카메라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거울을 찍었잖아 옛날에 셀카 없었어요? 아니... 아니... 그러니까 앞... 이거 앞에 있었다고 이게 없어요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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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까지 저는 셀카를 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래요 어릴 때 셀카 맞춰서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나 진짜 저 어릴 때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많이 찍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프로필 이런 거 찍는 건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막 사진 찍는 거 되게 안 좋아해서 어릴 때는 사진을 거의 안 찍었던 거 같아요 사진을 했는데 진짜 나 사진 찍자 그러면 도망다녔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그 잘생긴 얼굴을 왜 사진을 찍고 몰라 그 사진 찍는 거 되게 약간 부끄러워했어요 맞아 맞아 못 얘기할 거 같아요 지금 JS25를 찾고 있는데 네?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개요? JS25가 뭐... JS25 JS25가 박지성이거든 왜? 박지성 맨날 달아주셨단 말이야 안 일 났다 JS25 모두랑 몰라주세요 형 아니 지성이 자고 있겠지 나 얘기하면 안 됐었나 봐 안 됐지 그거를 노출시켜 어떡해요 우리만의 비밀이었는데 우리만의 비밀이었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 지금 타보고 있어 죄송합니다 빨리 아이디를 바꾸려 지켜지지 못했어 집 온 미 집 온 미 집 온 미 약간 식은 땅 나 응 근데 이 방송도 약간 그거다 진짜 약간 도착하지 않은 의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일상 방송 아닐까요? 맞아요 제가 약간 편하게 편하게 여러분 next week는 next week next week는 다음 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이어가게 x2 next week는 여러분 next week는 다음 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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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그렇게 소개를 줄이야 이번 노래 좋아요 일단 터치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일단은 형 맘엔 어때요? 일단은 야 그럼 클럽을 다 같이 다 같이 그 다 같이 그 127 스포를 할까? 드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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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7 스포를 하려면 드림이 이제 형들의 형들의 내용을 좀 알지 드림이 127 스포를 하자면 일단은 일단 다음 주 저희가 컴백하는데 어 노래 일단은 아 이건 얘기해줄 수 있어요 NCT DREAM도 이번에 굉장히 그동안 선보였던 곡과는 좀 다른 느낌을 보러 왔는데 근데 127도 똑같이 좀 다른 느낌으로 들었어 듀미?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생각 들었어 나는 같이 연습실 있으니까 같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 들려요 어쩔 수 없이 들려 뭐 딱 들으면 약간 일단 드림이랑 127랑 컨셉이 바뀌었나 약간 아 드디어 약간 컨셉 체인지 컨셉 체인지 어 좀 약간 안무가 스포했어요 스포했어요 안무가 비슷한 얘기 했으니까 어 일단은 뭔가 이제 봄도 오고 어떻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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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맞추고 근데 분위기가 좀 굉장히 음원으로만 들어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도 기대되는 좀 영상이네 아 영상이네 아 이거 뭐하는 거야? 뭘 뭘 만지는 거야? 창문이요 만지는 거야? 네 뭘 그렇게 터치하는 거야? 뭘 그렇게 터치하는 거야? 아 사이 형 댓글 됐죠 방금 재민아 인준이랑 커플 발찌 어쩌다 안 하게 됐어 아 인준이랑? 인준 인준이 아 인준이랑 커플 발찌 형 이거 아 이거 근데 진짜 그냥 그냥 말 어쩌다 그냥 진짜 그냥 하게 된 건데 이걸 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 아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인준이 생일선물 네? 재민이가 아직 이르지만 왜 이렇게 정말 이르네요? 그냥 그냥 솔직히 너무 이른 거 아니야? 갑자기 생각나서 바로 사줬어요 재민이는 생일선물로 생일날 안 줘요 주고 싶으니까 이게 줘요 왜냐면 생일날 까먹을 거 같아 아니 근데 재민이는 아예 일찍 주던가 아예 늦게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형이 재미없는 거여서 팬분들이 좀 아 마크야 아 마크야 아 마크야 와 그래서 그냥 인준이 생일선물도 줄 겸 커플로 맞출 겸 이렇게 해서 줘요 아 그러네 런슨이 생일이 그거구나 네 진짜 별로 안 남았어 진짜 런슨이랑 쟤도 생일이 딱 한 달 차이라는 것도 좀 신기했어 처음에 듣고 진짜 와 신기하다 너무 소울이 없었나? 와 신기하다 소울레스 일단은 우리가 차에 있잖아 차에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 네 그리고 차에 이동하는 버스에 이동하는 모니터에 이동하는 방송이잖아 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 네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분들도 우리가 이동하는 걸 보고 있잖아 네네 계속 말하고 있어 그래요? 역시 역시 고생네 사실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를 줄 알았는데 계속 막 키우고 있었어 동생들에게 밥을 싸주고 싶어 어제도 줄 거예요 아니 솔직히 솔직히 사줬잖아 언제 진짜 제대로 사줄까? 뭐 먹고 싶어 스시 뭐 먹고 싶어 스시 지정한테 전화해볼까요? 뭐 먹고 싶냐고 지정한테? 애들도 지금 가고 있나? 똑같이 가고 있네 똑같이 가고 있는데 애들은 이제 저희와 다르게 약간 우리 DM을 꿈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드림이든 뒤에 오고 있어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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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냥 조금 있잖아 그래서 아 이런 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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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드림이든 렌즈 잘 기억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랑 마크 형이랑 해찬이? 해찬이도 잘은 아니야 원래는 렌즈 경력이 있는 두 명 이것도 경력이야? 렌즈 경력이 있는 두 명 맞아요 빼고 일단은 빼고 제외하고 해찬이는 각 127 속에서 맞아 몇 번 해봤어요? 끼니까 어느 정도 끼고 그 나머지 인준이도 되게 잘 껴요 런쥔이도 되게 잘 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막상 넣으니까 아 쉽네 아무리 계속 계속 헤매다가 막상 넣으니까 아 이렇게 쉬울 수가 없 그거 봤어요 제가 넣다가 넣었나? 눈꺼풀 위에 있었어 그리고 지성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귀여웠던 게 처음으로 딱 혼자서 해봤어 원래는 렌즈 형이 도와줘서 그랬었는데 딱 한 번 아 어제였다 처음으로 혼자서 했더니 그거에 너무 신나서 와 난 평생 렌즈 깰 거야 하고 그랬어 지성이 특히 이렇게 동대방네 다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지성이는 한 번 진짜 신나면 계속 신나는 편이라 근데 재민이는 진짜 귀여워 귀여워 아 근데 근데 나는 왜 이 눈꺼풀이 느껴지? 아니 어? 여기 있네 근데 재민이 저번에 한 번 떨어뜨려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좀 헹궈야 되니까 자기들 놀래가지고 오 맨 오 맨 한 번 흔들어 제껴주고 대체 그런 용어는 어디서 배운 거야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가 했잖아 나 너무 웃겼어 근데 나도 렌즈 처음 꼈을 때 진짜 한 20분 걸렸어 알아? 20분이 나 진짜 오래 걸렸어 진짜 그.. 그때 나 배웠던 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이게 눈이 거부하거나 뭐 딱 진짜 감는 그 힘과 속도가 은근히 진짜 쎄 그래서 처음에 나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계속 감으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렌즈를 하드렌즈로 껴서 아팠다 아팠다며 진짜 아팠는데 그래서 소프트렌즈로 이렇게 바꿨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하다가 하다가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하다지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일상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사실 차에 차가 계속 이동하고 있어서 우리도 일상 얘기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지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제노는 도영이 형이 최애라고 하는데 마크와 재민이의 NCT 최애는? 뭐라고? 잠시만 도영이 형 최애? NCT의 최애? 근데 저는 그때도 SNS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 나 몰라 무슨 얘기인데? 반응 잘 해줘야 돼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저의 NCT의 최애는 누구냐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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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어 저희 NCT의 최애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난 솔직히 진짜 난 멤버 얘기하는 줄 알았어 멤버 얘기예요? 어 난 그래서 아무 두 번이나 연습했을 때 리액션이 안 나왔어 NCT니까 저희 우리 팬들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? 그것도 맞는데 얘 얘기는 멤버 중 멤버 중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일단 잠깐만 너의 최애가 도영이 형이라고? 예 근데 최애가 그 뜻이지 최고로 에끼라고 에끼라고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NCT에서 최고로 에끼는 사람이 도영이 형? 형은요? 내가 최고로 에끼는 사람? 네 형은요? 일단은 쟤는 아니고 잠깐만요 일단은 최애? 최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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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최민이 나 좀 생각해 볼게 나한테 밀어넣기에는 네 아 일단 그럼 나부터 얘기할게 오케이 오케이 사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어 피해가기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명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전우가 도영이 형을 얘기했지만 나는 그러니까 뭔가 에끼는 마음은 오히려 동생들한테 더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로 우리 드림? 왜냐면은 형들은 오히려 저를 에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형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더 있는 거고 최고로 에끼는 거는 이제 드림들 중인데 일단 나는 엔스티 드림의 막내 마크를 최고로 에끼고 있습니다 어 이건 그럼 인정한 거죠? 막내 자기 자신이 야 사실 사실 야 사실 사실 고를 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너무 다 최애는 없어 마크야 최애 없어 그래 나 최애야? 최애는 없어요 너무 다 좋아 진짜로 그럼 최민이는 저는 이제 이번에 뭐 재넘겼어? 저는 이제 이번에 그 NCT에 새로 새로 들어온 멤버들 중에 한 명인데 그 성이 C고 이름이 진인데 그 시즌이 하나요? 그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카푸 진짜 아니 괜찮아 아 원래 나는 맞는 말이야 사실 새로 들어오진 말았고 좋아 이제 거의 2년 됐는데 나 그냥 해봤어요 나 근데 솔직히 진짜 멤버들은 너무 다 좋아요 진짜 저희 NCT 멤버들은 그냥 제가 다 좋아 그럼 이렇게 되면 약간 제도만 좋아 그런데? 아니 근데 제도가 도요 형을 뽑았지만 도요 형도 제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영상 잘 봤습니다 엄청 엄청 아껴 우크라이나 아 어 봤어? 도요 형이 형 잘 봤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막 그런 영상들도 편집해주시는 그 직원분이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시는 분이긴 한데 정말 저희 그런 영상들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? 솔직히 나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좋죠 여러분들 드림도 나오나요? 아 그걸 떠나서 드림도 나오신대요 나오네요 나오네요 기대해주세요 일단 그걸 떠나서 NCT 멘토리 여러분 약간 진짜 영화 같지 않아요? 그게 이제 보는데 저도 어려워요 사실 보는데 나도 약간 그 궁금증을 약간 만들게 하는 영상이긴 한데 유발시키는 너무 진짜 영화같이 만들어서 와 약간 유차 형 나레이션 되게 멋있더라고 맞아요 애니메이셋 애니메이션 되게 되게 약간 멋있는 멋있는 유메이션 그리고 사실 사실 마크 형 그 영어 발음도 멋있어요 갑자기? 커넥트 커넥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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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민이 제민이도 영어 잘해요 나 사실 저번에 깜짝 놀랐어 제민이 제노도 영어를 잘하는데 제노는 영어를 안 좋아해요 근데 제민이가 영어가 모두 잘해가지고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저번에 막 저 영어 뭐 써야할게 있어가지고 옆에 있었는데 잘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읽은거 같은데 그럼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대화해볼까? 오케이 준비됐어? 네 하이 인사한거에요 하이 오케이 일단 시작해볼게 오케이 정말 정말 지금 6시 12분인데 진짜 딱 17분까지 하자 오케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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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감사합니다 제민 어디있어? 인트럭 인트럭 인트럭? 요 좋아 인트럭 트럭 moving truck moving truck moving truck moving truck moving vm moving studio 오 좋아 오 좋아 we are in a moving truck 좋아 is korean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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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17분 됐다 다행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땀나 땀났어 약간 오히려 이럴 때 영어하는 게 더 어색할 때 있어 근데 근데 진짜 진짜 계속 방송할 때만 생각하는데 산옥 때 팬분들 진짜 피곤하실 것 같은데 나 그게 제일 걱정됐어 근데 솔직히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지만 시즈니분들도 새벽에 일어나고 가끔은 또 시즈니분들은 밤새워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많고 진짜 막 진짜 저희를 보러 응원해 주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저희는 사랑입니다 진짜 웬만한 마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 오늘 늦잠 잘 거 같은데 늦잠 자가지고 오늘 오늘 대기실 왔는데 노 메이크업으로 왔어요 나 솔직히 나 늦잠 자가지고 사실 늦잠 자가지고 대기실 와서 이제 메이크업 받는데도 졸렸는데 졸린 척을 했으면 안 안 졸린 척을 최대한 했어 네 들어보니까 늦잠 잤는데 또 잤더라고 또 잤다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에 그러니까 맞춰서 일어났는데 알람을 딱 끄고 다시 잠들었어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있잖아 약간 진짜 딱 멘장신은 아니지만 딱 끄고 다시 자고 알잖아 근데 내가 듣기로 쑥쑥해 재민이도 약간 느끼는 편 아니야? 맞아요 공감? 공감 나이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일어나기 힘들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릎 꿇어? 아니 일어나려는데 차가 무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지성이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저를 못 봤나봐요 근데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어? 어? 놀래갖고 저 네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래 사실 재밌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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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는데 솔직히 제노가 그 가끔 일어날 때 그 모습들이 사실 웃기려고 하지 않은데도 그 모습이 웃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방금도 그렇고 근데 제노도 일어나 아침에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가끔 아침에 일어날 때 모습 보면 진짜 재밌어 네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게 차 갑자기 왜 노잼트럭이냐 차가 그 호글라서 아니 차가 계속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응 형 지금 형 지금 이동하고 있다봐 지금 세번째 무슨 세번째야 지금 열 번 넘었어요 이동하고 있다 아니 솔직히 생각보다 얘기할게 우리 일세세가 밖에 없어가지고 점점 점점 우리도 좀 이상해지는 느낌 여러 종류의 팬분들 분만 있다면 뭐 볼텔 거 없어요 미친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시즈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파트가 천만이 되었습니다 우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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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그 이동하는 차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 열한 번째로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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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오케이 지금 차이가 막상 멈추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저희가 그 이번에 내가 얘기거리 만들어 줄게요 서로의 별명은? 서로의 별명? 오빠오빠오빠 오빠오빠오빠오빠 아니 그 아니 그 뭐지? 저희가 그 인유하고 마이크를 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 케이스 그걸 보면 저희 메이저 형이 그거를 테이프에다 별명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노는 효신이 왜 효신이에요? 포크로는 나도 모르겠어 사실 효신이 그 유명한 박효신이 박효신이 목소리가 굉장히 낮고 그런데 이거 처음 처음 지어준 게 혜찬이거든요 맞아요 혜찬이가 계속 우리 효신이 우리 모모한 음원 녹음하기만 하면 우리 효신이 이랬는데 일단 제노는 효신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난하고 그다음에 마크 형은 나는 이제 막이고 아닌데요 고등래퍼 칠 때 이거 제가 썼어요 고등래퍼 동생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어 맨날 써 근데 이게 이게 웃긴 게 처음에는 고등래퍼 7등으로 써져 있었고 그다음은 동생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어 그게 있었고 분명히 그 두 개밖에 없었는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언제? 가로 열고 언제? 점점 내 케이스가 약간 테이프로 너무 많이 지고 있어 그리고 지성이는 뭐지? 핵? 지성이 뭐지? 천러가 핵귀 천러가 핵귀 런신이는 그 런신이는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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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이가 뭐지? 갑자기 키우고 아! 지성이가 우리한테 많이 까불다보니까 중2병이라는 대명을 했는데 그냥 본인도 인정하는 게 있다고 웃겨 아 맞아 나 아직도 중2병이야 지금 고1 됐는데 그리고 해찬이는 해찬이 풀썬이야 풀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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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민이는 나나 네 나나 재민이 아 예 아니 우리 매니저 형들도 이게 드림이랑 있다 보니까 매니저 형들도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사실 재밌어요 그런 별명 지어주는 것도 재밌어 정작이에요 이게 차가 이게 이게 슝슝 안 가고 약간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다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그게 정신이 좀 나는 거 같아 여러분들 아 진짜 약간 락커바베이비 같아 락커바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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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 아 아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사실 이제 우리가 음중 끝나고 바로 이동하는 차에 와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런 솔직히 무빙 스튜디오도 언제 할지 몰라서 일단은 일상생활까지 다 얘기하고 싶어서 오래 좀 했는데 무빙 스튜디오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드림에드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은 첫 뮤빙 스튜디오 한 소감 한 명씩 얘기할까? 네, 그럼 사실... 오늘 되게 사실 VF 계속했었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끝나면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얘기할 걸 맞아, 맞아, 그런 게 많았었는데 오늘 약간 그거 없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속이 후련하고요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이동하면서 VF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나 갑자기 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니요 예전에... 예전에 시간 많아요 예전에 나랑 해찬이랑 제너가 녹음실에서 그 약간 스포일을 했었잖아요 재미나 막 이런 거 뗐는데 근데 그렇게 했었던 게 약간 벌써 이제 같이 VF도 하고 벌써 음악 중심까지 끝나서 이렇게 무빙 스튜디오 와서 너무 재밌고 좋고 어... 그냥 굉장히 편안한 VF여서 많이 웃고 간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무빙 스튜디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미님? 제미님? CG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와 짧고 굵은 멘트였어요 사실 저는 진짜 CG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, 짜덽한 이 무빙 스튜디오 네 한 소감은 일단... 일단 제일 아쉬웠다 근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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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막혔어 어, 왜? 뭐야? 안녕 이게 잠버릇을 알려주라고 하는 또 댓글이 있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, 이제 거의 곧 도착하니까 네 제미님 마저 소감하고 인사하자 일단 좋은 점이 있었는데 아, 쉬운 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일곱 명이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오늘 VF 스튜디오가 세 차리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오늘 저희 세 명만 했으니까 이제 다음 기쁨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세 명이 새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진이 사랑해요 네, 저희 곧 도착하니까 내일도 일요일 인기가요 그때 봬요 여러분 진짜 오늘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NCT DREAM, 제노, 마크, 최민이였습니다 언제 일 뻔했는데? 아니 지으신 너무 많아 지성이 할 뻔했어 지금까지 NCT DREAM, 제노, 마크, 최민이였습니다 빠이빠이 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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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pá!